제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제주 방문 관광객이 17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일 빨리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걷는 특별한 축제,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를 개최합니다. 제주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에서 비양도 주민들이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통해 주문한 치킨과 수제 핫도그를 실은 드론이 비양도 배송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처음으로 연간 관광객 천만 명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는데요. 메르스, 사드, 코로나19 등 다양한 외부 악재에도 성과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번 관광객 천만 명 조기 돌파는 제주관광 대혁신의 성과로 분석되는데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를 전환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 도민, 관광업계 간 협력의 결실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출범, 제주와의 약속 업종별 실천결의 대회 등 관광 환경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 인하 등의 노력도 내국인 관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객 천만 명 조기 돌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를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아 제주관광 대혁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계와 도민의 노력은 관광객 통계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이 줄어들고 9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외국인 관광시장 성장도 천만 돌파에 기여했습니다. 2030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대만 시장은 사상 최초로 연간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의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 다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에서 차없는 거리를 걷는 특별한 축제,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를 개최합니다. 걷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데요. 행사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km 구간, 왕복 4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도로를 통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행사 구간에 6개 차로는 목적에 따라 나눠 운영됩니다. 3개 차로는 걷기 전용, 2개 차로는 자전거 이용자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나머지 1개 차로는 긴급상황과 필수 비상 차량을 위해 사용됩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150대도 준비합니다. 도로가 자동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일라인스케이트 이용자 등 모든 도민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도민 10억 걸음 달성 1억 원 걷기 기부 캠페인, 범도민 걷기 실천다짐 퍼포먼스도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걷기 행사 참가를 원하는 도민은 25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4,559가구에 435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복권기금 90억 원 포함 506억 원을 투입하고 13개 사업을 통해 2만 7,685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사업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인차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6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촘촘하게 추진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특히 청년층이 사회진출 발판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주거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주택연, 월세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인차비 지원도 연중 진행되는데요. 주택연, 월세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과 19세부터 39세 이하 4회 초년생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인차비 지원 대상은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에서 드론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비양도 주민들이 공공배달 앱, 먹개비를 통해 주문한 치킨과 금능리 특산품 수제 핫도그를 싣고 배달에 나선 것인데요. 드론은 비양도까지 약 4분 만에 도착해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비양도 주민들이 음식을 받은 후 당일 채취한 신선한 문어와 뿔소라를 역배송하는 양방향 물류의 가능성도 확인했는데요.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선박이 다니지 않은 물류 취약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생활필수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특산물을 역배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공공배달 앱 먹개비와 연계한 드론 주문 배송도 진행 중입니다. 비행로 설계 및 드론 통합 쌍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주 맞춤형 드론 배송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 2024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부속섬 대상 드론 운송사업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13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첸지안진 신임 주제주 중국총영사와 면담했습니다. 제주와 중국은 국제교류, 문화관광, 학생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제주의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비전과 중국의 친환경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첸지안진 총영사는 대한민국에서의 첫 총영사 부임인 만큼 20여 년간의 외교 경험을 살려 제주도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산동성 칭다오와 물류항 개설을 통한 무역교류가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첸지안진 총영사는 양국과 양지역 간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한중간 호해적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도가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세계유산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세계유산 지역 간 논의와 교류를 위해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4 세계유산축전과 연계해 포럼 참가자들이 제주도 세계유산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제주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